2. 2. 한 번 하나? 한 번 하나? 2. 춤을 이렇게 똑같이 춰야 되는 건 아니고 뭔가 움직임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저요? 저 호그티브 안 해줄 건데요? 하지 않았나요?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실래요? 봐봐요. 생각해봐요. 강요는 아닌데 한다고 하면 열심히 만들어주겠어 만약에 강석이가 한다고 한다 그러면 저기 낙영복한테도 갈 거예요. 그래서 막내들이 할 거예요. 한 번 편하게 콜? 밥 먹고 한 명씩만 해야 돼요? 같이 하면 안 돼요? 언니들이 안 할 거 같아서요 같이 해야 재밌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